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드토마토 와 장미가 엄청나게 피어있습니다 여기 담 전체가 빨간 장미로 가득 차있네요 여기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? 핸섬 와 엄청 많이 피어있다 그렇지? 빨간색 밖에 없다 그러네요? 응 보성이 한번 볼까? 와 진짜 많이 피어있네 저 끝까지 피어있다 그렇지? 저쪽 한번 걸어볼까? 응 와 여긴 더 많이 피었다 장미 냄새가 나나? 마스크 끼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? 우와 이제 어마어마하게 피었네 여기 봐 우와 장미꽃몽치가 진짜 5월에는 진짜 장미꽃이 계절의 여왕 5월에 꽃들의 여왕 장미꽃이 이것도 붉은 장미가 엄청 피었네 장미향이 난다 여기 오니까 그렇지? 안나? 안나? 윅도마토도 나는데? 어 여기 벌드있다 여기 벌드있다 여기 벌드가 있네 응 꿀벌인거에요? 꿀벌 아닌거 같아 호박벌인가? 오 벌을 한마리 더 날라왔다 벌드도 꽃향기를 맞고 온거 같다 그렇지 꿀팜지 아니에요 꿀팜지 아니에요? 꿀팜지 아니에요? 응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꿀팜지 아 여기 끝이네 꿀팜지 꿀팜지 예 안녕히 계시고 이것으로 5월 장미꽃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어 벌이다 뭐 진짜네 예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